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녀석은 지금 주지우 어원복하 제1권에 170쪽에 나옵니다 170쪽에 나오는데 일단은 다 같이 좀 볼게요 먼저 제가 consistent의 단짝들이라고 써놨죠 이게 저번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collocation이라는 거 연어라고 한자어로 번역한다고 그랬죠 그런 거에 예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consistent라는 단어는 일관성 있는 이런 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의 뉘앙스는 어떤 일관성과 변함없음과 또 그렇다는 얘기는 곧 예측이 가능한 어떤 그런 것을 나타냅니다 뉘앙스가 그래서 이런 뉘앙스가 있다면 또 어떤 단어와 결합했을 때 좀 인간사회에서 많이 쓰이게 되는가 이런 게 바로 collocation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밑에 제가 설명 써놓은 거 여러분 교재에도 있지만 consistent 다음에는 이거 다음에는 주로 특정한 어떤 그 성질 또 행동, 상태, 결과 등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옵니다 이런 걸 나타내는 단어들이 많이 와요 왜냐하면 어떤 성질이나 이런 게 뭐 꾸준하다 꾸준하다 그 다음에 뭐 일관성이 있다 행동이 일관성이 있다 상태가 뭐 균일하다 뭐 균 아무튼 그런 표현들 있죠 난 결과가 항상 비슷하다 이런 식의 말을 인간들이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 밑에 예시를 제가 써놨는데 보시면 자 consistent 뒤에 뭐가 나와 있어요 effort 노력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일관된 노력, consistent performance, 일관된 성과 그리고 consistent results, 일관된 결과도 있고 그 다음에 consistent quality, 일관된 품질 이런 식으로 쭉쭉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이 뉘앙스 뒤에 나오는 요런 걸 나타내는 명사들 이렇게 지금 조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한번 직접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이게 보시면 여기는 consistent만 나와 있는데 그 실제 제 주지원 보컬 제 1권 교재에는 170쪽부터 해서 171쪽 제가 아예 교재 잠깐 화면에 띄워 볼게요 네 171쪽 consistency도 있고 consistently도 있고 inconsistent도 있고 inconsistency도 있고 이렇게 171쪽에도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꼭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수업 시간에 지금 다 같이 읽고 뭐 이런 거보다는 개개인이 읽는 게 더 학습 효율이 좋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꼭 해 보시고 다시 이제 오늘 수업 자리로 돌아와서 우리가 오늘 할 거는 되게 단순합니다 지금 제가 consistent의 연어들을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쵸? 이거를 연습을 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부터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consistent가 일관된 뭐 일관성 있는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위에다가 써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밑에 빈칸에다가 consistent를 채워 넣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이제 주어동사 이렇게 한국어랑 영어문장 이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라고 주어 나와 있고 그녀는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 우리가 어?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 게 노력을 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우리는 노력하다 이런 식으로 노력이라는 한자어와 하다라는 고유어를 합쳐가지고 이제 동사처럼 쓰잖아요 근데 영어에 노력하다라는 동사가 물론 있습니다만 걔네가 표현을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make 같은 이거 있잖아요 make란 동사 뒤에다가 어떤 명사를 붙여요 그래가지고 그 명사를 뭐 하다? 이런 식으로 써먹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도 노력하다라는 말을 보면요 반대로 이제 어순이 반대니까 이거를 좀 써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말이다 하고 뒤에다가 노력 이거 한자어죠 명사예요 그쵸? 그 다음에 하다라는 말을 붙여서 뭐라 그래요? 그쵸? 노력하다라고 동사로 만든 거죠 한국어도 마찬가지로 걔네도 노력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게 어딨냐면은 여기 있죠 이렇게 effort 그리고 이거를 했다라는 이런 말을 할 때 저기다가 뭘 우리도 하다라는 말이 거의 범용이죠 뭐 노력하다, 사랑하다, 미워하다, 뭐 등등등 걔네도 거의 범용처럼 쓰는 게 메이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made가 사실 이 말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 가셨죠? 그쵸? 그런데 무슨 노력인지만 여기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consistent 란 말이 아까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일관된 또는 일관성 있는 근데 뭐 둘 다 비슷한 말이니까 일단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참고로 한국어에는 안 드러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effort라는 이 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예요 그래가지고 어가 붙는다 정도? 어떤 한 꾸준한 일관된 노력? 이렇게 한국말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답이 없으니까 그냥 아예 제가 밑줄을 이렇게 그어 놓고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긋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훨씬 낫죠 그쵸? 네 그 다음에 바로 저번 시간에서 이거는 여러분이 바로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to가 들어가는 경우 명사처럼 쓰이는 경우도 있고 형용사처럼 쓰이는 경우도 있고 부사처럼 쓰는 경우도 있고 그쵸? 근데 여기서는 to improve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향상시키기 위해 이렇게 뭐뭐 하려고, 뭐뭐 하기 위해 이게 한국어에서 부사처럼 쓰는 겁니다 영어는 이제 그 to라는 거 하나로 명사처럼 형사처럼 부사처럼을 다 표현할 수가 있고 그거는 문장 내에서 파악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말과 또 다른 차이를 보면은 그녀니까 영어에는 그녀의 기술들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경우 한국어로는 그녀의 라고 쓰면은 너무 번역투 같아서 대부분 이제 자신의 라고 많이 바꾸죠 예 이런 거 지난 강의까지의 내용들을 약간씩 제가 추려서 정리를 해 봤어요 자 이게 영어식의 단어 조합법이고 이게 이제 한국어식의 단어 조합법이고 원리를 보니까 뭐 이렇게 특별하진 않습니다 그쵸? 우리도 이러고 살아요 걔네만 이상한 거 같죠? 아니에요 그쵸?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이해 되셨을 거라고 보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their team 이거는 딱 밑에 바로 보이죠? 그들의 팀은 이렇게 여기 주어에요 그 다음에 보였다 여러분 이제 보였다 라는 단어가 뭐가 있죠? show가 있어요 근데 다만 이거는 제가 좀 높아심에 말씀을 좀 드리면 show라는 단어는 show라는 동사는 타동사로도 쓸 수가 있고 자동사로도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은 사실은 이 보였다 라고 하면은 이게 타동사처럼 쓴 거거든요 뭐뭐를 보였다 이렇게 내가 내 성의를 보였다 이런 말 할 수 있죠 그쵸? 근데 이제 엄격하게 자타라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굳이 조금 수정을 하자면은 이 한국어에 보였다 라는 말은 보여줬다 라는 말과 사실 같은 말인데 이 보이다 라는 말은 한국어에서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누가 주체적으로 그 주어가 의지에 의해서 뭐뭐를 남에게 보이는 것도 있고 뭔가가 스스로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가 보이다 라는 말이 좀 중의적이기 때문에 영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좀 구분을 일부러 인위적으로 좀 할게요 show는 보여주다 라는 말도 되지만 보이다 라는 말도 됩니다 자 이걸 잘 보세요 지금부터 첫 번째 they 하고 showed me 이런 식으로 쓰면은 그들은 나를 보여줬다 또는 그들은 나에게 보여줬다 지금 이 두 가지 말이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끝나면은 마치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은 나를 보여줬다 다른 누군가에게 이런 말 같아요 근데 어떻게도 쓸 수가 있냐면 they showed me their friends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은 나에게 그들의 자신들이라고 할게요 자신들의 친구들을 보여주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show는 타동사죠 일단 왜냐하면 show their friends 이렇게 목적어가 오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형식 같은 걸로 따지면 굳이 따지면 사형식이기도 하죠 그쵸 왜 뭐 give me money 뭐 이런게 사형식 뭐 그러잖아요 형식 뭐 그런거 필요 없어요 오형식 이라는게 약간 좀 인위적인 것도 있고 원리만 이해하시면 되요 그래서 show로 문장을 굳이 만들자면은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they showed their friends to me 이렇게 얘기해도 말이 되고 그들은 자신의 친구들을 보여주었다 to me 나에게 그 다음에 they showed me 그들은 나에게 보여주었다 their friends 자신들의 친구들을 이것도 말이 되고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their friends suddenly showed up 이렇게 보통은 이제 show up 이라고 까지 보통 쓰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까지만 제가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떤 뜻이 될 수도 있냐면 그들의 친구들이 갑자기 나타났다 즉 보였다 이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꼭 그들의 친구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 눈에 보인 거죠 their friends suddenly showed 이렇게 등장하다 나타나다 이런 말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자동사거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the movie will show at 10 이렇게 얘기하면은 영화가 10시부터 상영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show가 마치 그 주어가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다 이런 말로도 많이 쓰입니다 영어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 이것까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까지 알고 계시는 게 show가 이제 또 가끔 여러분을 괴롭힐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their team 그들의 팀은 하고 season 내내 라는 말은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throughout the season 이렇게 그러니까 이 throughout 이라는 전치사가 보통은 이 true가 뭐뭐를 쭉 통과하는 거고 out은 또 거기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서 해 짚다 못해 그걸 다 해 짚고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니까 내내 라는 보통 이런 한국어로 많이 번역이 되고 자 그런데 이제 봐봐요 여러분 performance 라는 단어는 되게 다의 엽니다 뜻이 많아요 뭐 그냥 공연 이것도 되고 그 다음에 악기를 연주할 때는 연주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성과라는 말도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뭐 능력 뭐 이런 거 뭐 수행력 이런 말로도 많이 써요 자 그럼 여기다가 consistent 를 넣어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뭐 일관된 성과를 보여줬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보여줬다란 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그쵸 그리고 a consistent performance 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일관된 성과를 이 부분이죠 자 됐죠 이러면 이제 2번이 완성이 됐어요 자 3번입니다 3번을 보시면 the company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그 회사는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모모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끝나는 거를 영어로는 비동사로 표현하죠 그 이제 이게 뭐 굳이 따지면 한 뭐 예나 한 예 정도 한 요런 요런 거예요 이즈의 역할은 이런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자 이제 중요한 거는 known 이라는 단어인데 known 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 know가 모모를 알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I know him 나는 그를 안다 이런 말이죠 그쵸 사실 정확한 뜻은 알고 있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알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라서 ing 그 진행형으로 잘 안 써요 know는 알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색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I know what you mean 네가 말하는 거 뭔지 알아 뭐 이런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I know the truth 그 나는 뭐 진실을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분사 지긋지긋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분사적 개념으로 보면은 node가 있으면 참 좋은데요 node는 그렇게 안 됩니다 node는 과거형은 new 알고 있었다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과거 분사형 pp 그거는 이거예요 known 이겁니다 그러면은 알고 있다 뭐뭐를 알고 있다를 뒤집어요 수동으로 뒤집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서 완료되어 있는 상태처럼 표현을 하면은 보통 한국어로 어떤 말 정도에 가장 가깝냐면 알려져 있는 정도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내가 누구를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나에 의해서 알려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no는 저 말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굳이 ing를 이렇게 써서 knowing 이렇게 되면은 뭐 알고 있는 이런 식의 진행이자 능동적인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거 있잖아요 아는 형님이란 예능 프로 아시죠 아는 형님 jtbc에서 하는 거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요즘은 해외에서 k-드라마 헤이 예능 엄청 많이 보거든요 knowing brother 이라고 제목을 붙여 놨어요 알고 있는 형님들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knowing brothers 이렇게 그래서 뭔가 좀 아는 형님 그런 말로 쓰나 봐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그 번역을 누가 했는지 이런 것까지는 모르고 아무튼 예시를 그냥 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품질로라고 나와 있죠 품질이란 말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한 단어처럼 여러분이 외우셨으면 좋겠는데 뭐뭐로 알려져 있는 뭐뭐로 알려져 있다 지금 요만큼 있죠 요거 요거를 이렇게 그냥 하나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중요 be known for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뭐뭐로 알려져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유용해요 써먹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거 여러분 만약에 known 보고 뒤에 뭐뭐로라는 말이 갑자기 이게 딱 떠오르나요? 아니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for이 오나 to가 오나 about이 오나 뭐가 오나 헷갈려는 오브가 오나 막 이러잖아요 전치사는 조금 논리보다는 관습에 많이 의존하는 면이 있습니다 한 40% 이상 관습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논리는 한 60 밖에 안 돼요 그래서 be known for 이라고 알아두셔야 여러분이 써먹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로가 이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알려져 있는 정도가 얘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다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과 또 다른 차이점 뭐냐면은 여기에 지금 Consistent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이 말이 여기다 굳이 집어넣으면 뭐가 되죠? 이거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뭐 일관된 품질로 이렇게 일관되게 품질이 좋다라는 뉘앙스겠죠? 맥락적으로 봤을 때 근데 여기 보니까 영어에 이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안 돼 있죠 이 its는 뭐냐면 이 회사의 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회사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니까 그거를 it 이라고 하고 그거에 이제 소유격을 쓰면요 그것의 라는 말은 이렇게 써요 영어로 its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로 굳이 여기다가 넣기가 좀 이상해요 한국어는 우리가 아까 잠깐 봤지만 뭐 자신의 그녀의 그의 그것의 이런 말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영어는 그게 되게 항상 쓰는 패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마저 그것의 라는 말을 쓴 거죠 그래서 its가 들어가 있는 거고 한국어로는 안 쓰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짧게 오늘 지금 해봤는데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가 약간 내용들이 조금 복잡한 것도 있고 몰랐던 것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좀 복습할 시간도 드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라는 그런 취지에서 좀 녹화 시간을 짧게 잡았고요 이런 식으로 짧게 다음 강도 하나 더 찍어서 제가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럼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